출입경 기록을 발급한 곳이 창안시 공안국이라고 했지? 네. 공문본에서 그쪽에서 보낸 원본 맞는지 확인해봐.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거에 일일이 답변을 주지 않는 게 관례잖아요. 답변이 목적이 아니야. 출입경 기록까지 몰래 입수할 정도로 현지 현출이 확실한 불냉요원이라면 우리 쪽에서 원본 확인 요청을 한 사실도 흘러들어가게 될 거야. 상대를 흔들어 보자는 건가요?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. 우주의 편안에 상대를 만들어집니다. 이곳은 번거로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